네, 이번 코너는 이제 런앤런의 가장 핵심 코너라고 할 수 있죠. 공부합시다입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앤런 공부합시다 코너. 오늘 배워볼 강의는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이라고 돼 있죠? 상이라고 돼 있는 건 오늘 하루로 안 끝나는구나. 다음 주에 하가 있을 거예요. 내용이 조금 많아서 상, 하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 보신 분들 다음 주까지 꼭 같이 봐주세요. 오늘은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입니다.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은 총 4개의 섹터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단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거래량의 중요한 캔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사례인데요. 거래는 고치장의 관심이라는 부분이죠. 거래가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팔았다. 많이 사고 많이 팔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건 뭐죠? 그 종목은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뭔지도 살펴볼 거고요. 대량 거래와 주가 위치 분석, 그 이후에 어떻게까지 매매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그 부분까지 살펴볼 건데 매매 타이밍을 잡는 적극적인 방법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거래량의 중요성인데요. 한 주의 매수 주문과 한 주의 매도 주문으로 한 개의 거래량이 발생합니다. 대량 매수와 대량 매도는 대량 거래량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반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세력의 유입과 유출도 거래의 흔적을 남깁니다.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어쨌든 주가를 크게 움직이건, 크게 수급이 들어오건, 이탈되건 많은 거래량을 수반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장대항봉 들어오면 이거 세력 들어왔네? 이렇게 심플하게 판단하기도 하죠. 또 투자자마다 다양한 차트를 보지만요. 거래량이 빠진 차트를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보조지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보조지표 혹은 캔들 분석을 할 때 거래량을 빼고 분석하는 방법들은 있어요, 있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대부분의 분석에서 거래량을 쓸까요? 거래량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거래량을 쓰는 거예요. 거래량은 기술적 분석에서 필수적인 체크 요소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거래량을 반드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거래량의 중요성입니다. 중요한 캔들은 뭘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밑에 빈칸, 네모칸이 거래량이고요. 위에 거는 익숙하신 캔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캔들이 뭘까요? 하나만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대부분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죠. 왜 중요한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대항봉이고, 그렇죠? 윗고리도 없는 깨끗한 양봉이에요.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이때까지 있었던 고점까지 돌파해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이 구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 위치에서는 100% 다 수익입니다. 이 종목을 보유한 사람 중에 지금 손실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구간에서는. 그렇죠?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좋고 강한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대량 거래량 돌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 고점까지 돌파해내면서 거래량이 수반된다면 그건 엄청난 힘으로 판단합니다.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매수 타이밍은 다음 주에 볼 거고요. 이번 주는 서론입니다. 대량 거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는 거죠. 지금까지 대량 거래량, 거래량의 중요성과 중요한 캔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시장의 관심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상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거래는 곧 시장의 관심이다. 소외주는 대부분 거래가 적은 경향이 있고요. 대형주는 풍부한 거래가 뒷받침이 됩니다.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500억, 300억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없는 종목이 많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몇 조, 10조 이상. 이런 대형 기업들은 보통 거래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시가총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고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300억, 500억 이런 종목들은 사람들이 그런 종목이 시장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힘도 적어요. 왜? 대형주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얼마나 리포트 많이 나와요. 근데 300억, 500억 중소형주. 어디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종목. 이런 건 증권사에서 리포트도 안 써요. 그 종목에 대한 정보도 없죠. 당연히 매수도 못하는 거예요. 불안정하니까. 그죠? 그래서 소형주는 대부분 거래가 적고 대형주는 풍부한 거래가 뒷받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소형주를, 이런 소형주를 피하자라는 거예요. 거래가 너무 적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물론 내가 이 기업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서 나는 장기 투자를 할 거야. 이러면 사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형주는 보통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사면 내가 산 다음부터 거래량이 빵 터질까요? 그러면 좋죠.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소형주에 대해서 거래가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없습니다. 그럼 내가 그 소형주를 사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소형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겨워요. 물론 내가 정말 철저한 분석의 장기 투자자면 몇 년 후에든 거래 터질 때 팔면 돼. 오케이. 그렇게 하면 돼요. 하지만 1주, 2주, 한 달 이 정도 짧은 기간을 투자 기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소형주를 사시면 안 돼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일단 피하셔야 돼요. 왜? 여기 제가 뭐라고 써드렸어요? 거래는 곧 시장에 관심이죠. 거래가 많다는 건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거래가 적다는 건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관심 없는 거 사지 마세요. 거래가 없던 종목이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 관심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거래가 원래 없었는데 거래가 갑자기 발생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원래 소외주였는데 이제 시장에 핫한 종목 인싸 종목으로 부각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없던 종목이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 이때는 이때는 반드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인데 종목 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종목이 원래는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일평균 거래량이 5만 주에서 10만 주 정도로 많진 않았어요. 완전히 소외됐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평소에 거래가 적었기 때문에 움직임도 보시면 지루합니다.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으면 이 위치까지 크게 잃은 것도 없고 번 것도 없어요. 기간 한 두 달 소외되잖아요. 시간적인 기회비용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물론 장기 투자자분들은 예외입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돼요. 장기 투자가 아니신 분들 타이밍을 노리시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지루해요. 거래가 없을 때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핵심은 뭐예요? 거래가 없다가 거래가 발생할 때 그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시장에서도 어? 이거 약간 소외주였는데 요즘에 뭔가 핫해지네? 증권사에서도 리포트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요. 그때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볼게요. 평균 거래량이 20만에서 50만 주로 갑자기 증가합니다. 언제? 이 시기에. 거래량이 증가할 때 갑자기 급등과 급락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지죠. 밑에 중요하게 보실 건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자 이때는 시장에서 뉴스가 자자작 증권사 리포트 뭔가 긍정적인 전망도 자자작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때 거래량을 터뜨린 이후에 거래량을 터뜨린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살짝 눌림을 줬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한 번 급등을 보였어요. 소외주가 거래량을 터뜨리는 시기 그 시기가 상승 랠리의 시작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눈여겨보셨다가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 상편 네 섹터 중에 마지막 섹터예요. 대량 거래와 주가 위치를 분석해야 되는데 대량 거래에 따라서 주가 위치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이 부분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캔들의 고가를 돌파하면 그때는 새로운 세력의 유입으로 보고 매수 관점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보면 대량 거래와 주가 위치 분석입니다. 대량 거래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대량 거래 거의 상한가 정도 되는 봉이 나왔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종목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겠죠.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량 거래량이 돌파되는 시점 이 강의의 제목이 뭐죠? 대량 거래량 돌파 매매법입니다. 대량 거래량이 돌파되는 시점을 보는 거예요. 이 대량 거래가 실린 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예요? 자 여기서는 매수한 사람만 있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아니죠. 거래는 어떻게 형성된다? 매수하는 사람만 있으면 형성이 안 돼요. 매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매도와 매수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엄청 사고 싶은데 아무도 안 팔아. 거래가 돼요? 안 돼요. 가격도 안 움직여요. 내가 엄청 팔고 싶은데 아무도 안 사. 못 팔아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과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는 사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죠. 하지만 파는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거래량 안에서 수많은 사고 팔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봉은 이해관계가 엄청난 봉입니다. 그런데 그 봉의 고가를 돌파했다는 것은 여기서 사고 팔고 했던 어마어마한 수급의 사람들이 모두 다 수익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엄청 좋아진다. 라는 거예요. 대량 거래량에 실린 봉을 돌파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 시점 위로 주가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산 모든 사람들은 이 위치에서는 플러스 3%든 5% 7%든 10%든 다 수익이에요. 다 수익. 그때부터는 자금 매수에도 주가가 펌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 돌파한 시기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대량 거래량 고가를 돌파한 다음에 주가가 아주 가볍게 가볍게 급등 추세를 이어갑니다. 이때 이 종목에 이슈까지 붙어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의 주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 보면은 대량 거래량과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대량 거래량과 장대양봉이 나오면 일단은 관심권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대양봉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마어마한 이해관계가 있어요.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판 사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치에서 여기서는 고가 돌파를 못하고 무너지면서 이 저가까지 깨고 내려갔어요. 아까랑 반대 경우죠. 이렇게 되면 시장 투자심리가 엄청나게 안 좋아집니다. 자 이 위치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판 어마어마한 산 사람들 이 봉에서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 위치에서는 뭐예요? 여기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 손실입니다. 다 손실 투자심리가 엄청 안 좋아요. 조금만 팔아도 쭉쭉 밀리면서 손절성 물량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는 어때요?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진 봉의 고가를 돌파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수익권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금 매수로 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실린 봉이 하향 돌파됐을 때는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 봉 그 거래에서 손실로 전환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금 매도에도 수급 이탈이 쭉쭉쭉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이탈되면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면은 실제로 이탈되고 쭉쭉쭉쭉쭉쭉쭉 주가가 계속 내려간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대량거래랑 돌파매매법의 상 버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 오늘 말씀 안 드렸죠? 그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청해 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연계적으로 시청해 주셔야 대량거래랑 돌파매매법을 모두 다 마스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런앤런에서는 공부합시다 코너를 통해서 많은 강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 지난 강의를 보고 싶으신 분들 또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뭔지도 모르게 또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돼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답장 받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올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장중에 다양한 교육 관련된 방대한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매일매일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